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해요. 저도 우연치 않게 구글링하다가 발견한 데이터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고대표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와 진짜 미래가 보인다고. 미래가 보인다고. 여러분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삶은 무조건 바뀝니다. 왜? 퓨처 셀프가 여러분 현재로 들어올 거예요. 그 들어오는 정도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진짜 과장 1도 없으니까 이 데이터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제목은 완벽합니다. 진짜 비참한 노후. 이거를 모르시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돈이 많아도. 제가 과장 1도 없다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도 모르는 것.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퓨처 셀프는 대국민 필독서예요. 제가 추정컨대 한 27만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 정도 해갖고 27만 명 정도 읽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 읽는 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두세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스터디언에 있는 특강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퓨처 셀프를 읽었으면 이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야 이거 퓨처 셀프네. 우리 퓨처 셀프로 살아가자. 그래. 내 퓨처 셀프한테 내가 지금 빚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건가? 나중에 이자를 줄 건가? 이게 수시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로 수시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거 꼭 어떻게든 대한민국 사람도 500만 명 읽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게 읽은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무조건 이거는 시너지가 더 나아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퓨처 셀프 복습 한 번 하면 자 여러분 현재 내가 있어요. 현재 내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왜 힘든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잘못해서 힘든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몇 초 전에 나. 몇 분 전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뭘 잘못한다는 건 없어요. 뭔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 때문에 힘들다?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들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 투영이 돼서 힘든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나는 잘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시한적인 거야. 이게 여기까지만 도달되는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여기까지 도달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시한적이어서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의 기준에서 현재의 나는 가져갈 게 없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럼 이게 현재의 나이가 또 과거로 가잖아요. 그렇죠? 힘드니까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된다? 발악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한 거예요. 발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악순환을 끊고 지금의 내가 퓨처 셀프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거고 자산을 증시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근시한적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시한적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나는 퓨처 셀프는 부채만 떠안게 돼 있어요. 부채만. 그런데 명백하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을 가. 여행은 이렇게 먼 미래는 아니에요. 그럼 먼 미래로 해볼까요? 내가 이 계획대로만 되면 내 평생 꿈이 해외여행, 전세계 일주였는데 그게 가능해. 모든 환경이 가능해. 그럼 너무 멀면 이게 체감적으로 안 하다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여행 가요. 유럽 여행 가는 거야. 한 달 뒤에.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가려고 10년 동안 적으면 해서 딱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순간에만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기 이 구간은 계속 행복해요. 왜? 내 퓨처 셀프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내 퓨처 셀프는 너무 명백하다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이게 여행 기간이면 여기가 여기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 퓨처 셀프가 내 삶으로 들어왔거든요. 막 구글, 이런 거, 맵 같은 거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나는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상황이 내 퓨처 셀프로 들어와서 정신 차리는 케이스는 뭐예요? 내가 막 나쁜 습관 있어. 막 불량식품 먹고 나쁜 음식 먹고 그래. 그게 정말 습관이 안 고쳐져. 딱 진단받아. 굉장히 심각한 당뇨, 초기 암 이런 걸 딱 진단을 받아요. 그래도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단받으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어있다. 그러면서 습관이 확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케이스에 담배를 한 하루에 한 갑, 반, 두 갑 이렇게 피셨었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쓰러지셨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담배를 끊으라고 해서 20년 전, 25년 전 이때 끊으셔서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피셨어요. 한 번도. 왜? 죽는 게 내 너무 명백한 미래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그 행동을 하겠어요? 이게 퓨처 셀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간적 경험, 어떤 정보 습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퓨처 셀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런 미래가 있구나. 그래야 내 퓨처 셀프로 들어오지. 그래서 퓨처 셀프 책에서는 그거를 못할 거를 대비해서 뭐라 그랬어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지만 뭐예요? 일단은 상상력으로 퓨처 셀프를 만들어내서라도 내 현재의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퓨처 셀프가 들어와서 살아야 어때요? 현재의 나를 바뀌니까. 그쵸? 간만에 복습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찐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BBC에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했었던 건가 봐요. 아니면 뭐 뉴스로. 이게 뭐 월드 마스터즈 애틀렛이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 마스터들이죠. 전 세계 그러니까 운동 마스터들의 100미터 달리기 기록이래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2016년 자료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X축이 나이예요. 나이. 이게 이제 빨간 선이 남자, 파란 선이 여성분들인데 이게 초예요. 초. 세컨이죠.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100미터 최고 기록인데 20대 초반이 확실히 최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운동 선수들은 신체 기능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40까지도 여러분 난 제 나이가 요 또래잖아요. 그렇죠? 야 난 지금 뛰면은 100미터를 전력질적으로 완주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막 엄청 온몸이 아파요. 고강도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김종국 씨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연예인인데 되게 막 몸 되게 좋고 건강 상태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도 아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40대인데 되게 막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60대인데 100미터가 12초고 우리 어머니 나이로 가볼게요. 우리 어머니 나이인데 100미터를 15초에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15초를 못 뛰었던 것 같은데요. 15초 몇 뛰지 않았을까요? 14초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어머니들은 남성분들도 서서히 올라가는데 어머니들은 저는 이게 기록이 팍 올라갔다는 건 띠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나. 표본이 충분하면 어머니들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남자 여자 다 어디서부터 좀 이제 기능 어떤 우리가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죠? 여러분 80대까지는 80대까지는 뭐예요? 80이 뭐예요? 사실 100살인데 여러분 26초가 있어. 26초 26초 와 95는 여러분 와 90은 여러분 10초대예요. 10초대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에요. 표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그러니까 궁극의 표본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은 원래 좀 타고난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타고난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나올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보여준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80, 90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도 80, 90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의 피처 셀프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여러분? 와 저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오늘도 제가 오늘 운동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저 오늘 사무실에서 방금 스쿼트를 40개씩 3세트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와 허벅지 터질 뻔 했어요. 진짜 마지막에는 진짜 쥐어짜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보여드리면 이쪽 팔꿈치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뼈가 잘못됐나가 아니라 우리 헬스 선생님이랑 PT 선생님이랑 같이 보니까 여기가 10년 동안 그 엘보가 아파서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다 사라져서 뼈가 튀어나왔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엘보 아프신 분들 이게 워낙 안 나갔고 그 괴로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 때문에 너무 괴로울 게 아니라 하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디스크가 다시 조금 도졌는데 이거는 도진 게 아니라 제가 일자 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눌린 게 잠깐 풀어졌었는데 다시 또 눌린 건데 제가 어떤 치료도 받고 있지 않아요. 운동만 하고 있어요. 병원도 안 가고 있고 그냥 혼자 운동하고 있고 우리 제가 진짜 신뢰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길이끈이 생겨지면 더 좋아질 거고 디스크는 조금 도졌지만 저는 지금 일자 허리에서 허리 각도가 조금 최초로 나왔어요.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뭐예요? 아 아픈데 허리가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 그게 피철셀프인 사람이 있고 허리가 아픈 건 운동을 하면 날 수가 있대요. 오히려 수술보다 운동이 더 좋대요.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수술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큰 수술은 항상 있을 때 정말 큰 수술은 병원 한 두세 군데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복수 검증. 복수 검증. 그게 돈이 조금 더 들고 비용이 조금 더 들지언정 그게 안티프레질하다. 뭐 사진 찍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사진 찍어보는 거니까. 그냥 수술하면 저는 시술 두 번 해봤거든요. 정말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낳고 싶어서 근시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뻣뻣해졌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엄지발가락이 지금 전기신호가 가거든요. 절인 거죠. 그렇죠?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저는 진짜 충격. 구글신이 저한테 피처셀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령화 시대가 다 전세계가 똑같이 다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출산율이 여러분 2. 몇이 돼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2.1인가 2.0 몇인가 2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 몇인가 그런데 선진국은 여러분 다 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안 되고 있는 속도의 차이지 안 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고령화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유재석 씨 황갑까지도 황갑까지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예요. 황갑이라는 말 없어져야 돼요. 60이라고 바꿔야 돼요. 굉장히 옛날 용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황갑이라는 게. 60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가 지금 두 살이신가 한 살이신가 세 살이신가 그럴 거 50대 초반이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50대인 사람이 예능을 주름 잡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우리가 20대, 10대 때 생각하는 50대는 어때요? 지금보다 훨씬 늙었어요. 왜? 그때는 식단도 몰랐고요. 건강관리도 몰랐고요. 그 당시 여러분 운동은 코어 운동 이런 것도 모르던 때예요. 코어 운동 이런 것도 모르던 때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의학의 발달 뭐 어떤 운동과학의 발달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좋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축구선수 은퇴 연령 야구선수 은퇴 연령도 옛날보다 다 늦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바뀌는데 나만 안 바뀌고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저는 우리 PT 선생님이랑 교감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여기 뒤 허벅지 근육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제 근육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기 근육이 짧아지면 허리에 짧아지면서 허리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거거든요. 제가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데 뭘 말하고 싶냐면 이 허리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다리 뒤쪽이 짧아져갖고 이거는 영상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거기를 세게 풀어주면 허리가 그냥 병원 안 가고도 낫는 분들이 진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풀 때 좀 빡세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엽기 같은 거 걸려있는데 거기다가 허벅지를 올려놓으면 말도 안 되게 아프거든요. 그게 풀리면 확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돈 안 쓰고도 허리 건강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빨리 건강하마가 자리 잡아갖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좋은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진짜 구글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이걸 해석해갖고 네이버랑 구글에 한글로 쳐봤거든요.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신기록만 나와요. 신기록. 몇 년도에 누가 신기록을 세웠다 이게 나오지 나이대별 신기록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검색의 한계죠. 한계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여러분 다 투표한 건데 이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계단 오르기 뭐 거의 사실상 100%가 좋다고 하신 거죠. 저는 요즘에 사무실 올라올 때는 아침에 좀 너무 힘들어서 계단으로 안 와요. 대신 점심시간에 한 번 올라올 때 있고 판교역 같은 데 제가 자주 가니까 거기는 계단이 굉장히 다 길거든요. 거기는 다 뛰어올라오고 뛰어올라오고 그 대신 저는 요즘에 스커트를 많이 하고 빨리 걷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틈나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확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럼 계단 오르기 딱 노래 들으면서 하거든요. 좋은 거 알아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50%가 안 해요. 50%가 안 해요. 2층, 3층도 안 해요. 근데 좀 하시면 저는 한 5층 이상 한 10층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10층 아파트 층수로 10층 저희 이제 사무실이 9층인데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아파트 층수로 한 12, 3층 13층 될 거예요. 아파트 층으로 딱 10층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힘든 분들은 그래도 5층 이상은 5층 이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진짜 근육량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래요. 건강 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과 자아실현이 돈이랑 그렇게 차이도 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이게 신박사TV 구독자 피처셀프 구독자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건강이 다 중요하대요. 근데 어때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 시크릿 시크릿 근데 건강은 여러분 시크릿 건강해질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빽빽 있으면 뭐 그렇게 해서 내 목표가 명백해졌으면 내 목표가 명백해져서 활동을 하면 그건 진짜 시크릿 먹힌 거죠. 그건 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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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인정 아주 그거는 뭐 저는 그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좋은 시크릿 대부분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안 해. 이 구간은 진짜 시크릿 시크릿 네거티브한 시크릿 유즐리스한 시크릿 오히려 정말로 손해를 끼치는 시크릿 믿고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니까 그쵸? 지옥인 거예요. 현실은요. 아 난 진리 추구도 5%인 게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나는 노력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 것 같나요? 아우 잘 될 거래요. 어 장난 아니에요. 85% 적어도 퇴보 안 한다는 93%예요. 아 나는 근데 우리 우리 퓨처셀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좀 훌륭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메타인지도 높아 나는 퇴보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는 정신 바짝 차리면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옛날에 봤을 때. 근데 나는 앞으로 잘 되려면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 18% 18% 와 간극이 그러니까 다 내용이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여러분 계단 오르기 하는 건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잘 될 거래요. 와 이거 시크릿 같은 게 잘 먹히겠죠. 여러분 원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원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퓨처 셀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면 안 돼요. 시크릿을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진짜 1, 2%밖에 아까 이렇게 진짜 내가 자기 암실에서 명백해져서 실천으로 넘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못 보는 게 뭐냐면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자료잖아요. 제가 한글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 자료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뭐 딴 데도 이렇게 중간에 숨겨놨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못 찾았어. 와 이거 이거 제가 갖고 와서 너무 이거 보수 진짜 간만에 정보의 바다에서 보물선 건진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스터디언인가 어딘가에서 빨리 걷기를 소개돼서 우리 코치님도 빨리 걷기 하라고 그러고 우리 의사선생님도 빨리 걷기 하래요. 그러면은 기립근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 한 2, 3주 됐거든요. 여러분 빨리 걷기 해서 우리 우리 그 멘토링 프로젝트 4기 요기분들한테 해보라고 권유를 하니까 아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분들이 이제 9분 초반대에 9분 한 10초대에 1km를 걸었어요. 근데 제 기록 보여드릴게요. 뭐 저처럼 하나는 게 아니에요. 좀 저는 빨리 걸었어요. 저는 여러분 4km를 1km를 7분 40초 50km로 걸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4km 일단은 여러분 맞게 한번 걸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빨리 걷는 건 아니고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엉덩이를 실릭실룩 하면서 걸어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걷는 사람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제가 10km 5km를 평균 페이스 10분으로 어저께 걸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걷다 걸었다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쾌적하게 걸었어요. 땀도 별로 5km 걸었는데 심지어 땀도 별로 안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 딱 뛰기 직전이에요. 저는 여러분 달리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는 무릎이 약해가지고 달리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호흡이 안 터지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뛰어. 막 두 달 뛰고 세 달 뛰다가 결국에는 힘드니까 안 하게 되는데 이 빨리 걷기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빨라다. 그러면 8분 30초대로 걸으면 되거든요. 여성분들 8분 30초대로 3km 걷죠. 온몸에 땀이 줄줄 나실 거예요. 온몸에. 이 빨리 걷기의 매력은 여러분이 좀 교통이 안전한 곳에서 걸으면은 뭔가를 청취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엄청난 매력이 있죠. 달리기는 이제 노래 위주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빨리 걷기는 팟캐스트 같은 거 유튜브보다 다 들을 수가 있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어 듣기 하거든요. 영어 듣기. 영어 듣기 하는데 영어 동기부여 듣기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한번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레퍼런스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8분대로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분 20초대 남성분들은 8분 초반대 여성분들은 8분 30초대 추천드립니다. 그걸로 일단 3km 시작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피처세프 피처세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 알려드렸을 때 이 정확한 숫자를 안 알려드리니까 빨리 걷기 하니까 9분 초반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아는 게 중요해요. 독서가 여러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피처세프는 진짜 한 3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씩. 대국문 필독서. 이거 진짜 안 읽으면 큰일 난다. 안 읽으면 큰일 나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서점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냥 가서 읽으세요. 안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 세 번 밑줄 쫙쫙 쳐가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옮겨도 적고 서평도 쓰시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피처세프의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더십, 생산성 뭐 동기부여 관련해서는 다 피처세프에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